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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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h bin der Schriftsteller. Es gibt, glaube ich, gar keine festen Rollen hier. Also, man kommt einfach her und überlegt sich was. 비무장지대는 제한된 군인들만이 경비를 서고 있는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각각 꼭 2km, 총 4km에 해당하는 군사만충지역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 불과 많은 지밀이상도가 다가졌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비판이 당장으로liness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없는 것입니다. 이가 특히 우리가 부른 것들의 영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Cort란에 읽어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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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무슨 말아? 아니 이렇게 해도 거울 숙여 거울 숙여 헤드빵 봐야 돼요 그건 다 저거 겨치고 근데 이제 기르는 거는 이제 나중에 뭐 좀 먹으면 조그만 애에서 찍어야 딱 귀여운 거야 조그만 애라고 내가 내 동생이 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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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순주야 여기서 먹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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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gendwo zwischen Dokumentation und Fiktion und ich glaube das kommt auch dem Charakter dieses Ortes sehr nahe denn es hat etwas sehr unwirkliches 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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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네 Jin told us we can do that one and these two ones two 여기 one two one two and one good we can do that one 우리 동네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한 20%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원래 우리 마을이 기독교 마을은 아닌데 이걸 여기 동네 입구에 설치하면 또 주민들이 반발을 살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어요. 근데 작업하는 걸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반감은 없는데 또 이걸 교인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죠. 이게 다 상반관계가 있어요. 이게 다 상반관계가 있어요. 이 두 번째 년에 제가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일하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일하는 것 같아요. 수 Performing the sculpture. And slowly, slowly, slowly in turning 180 degrees. In a way, I'm turning my whole work into a sort of fiction. My workers are, like my collaborators, are actors. I'm turning some sort of dramaturgist. And, well, this is where we are. 여기 촬영하는 사람들이 제 눈에다가 작품에 대한 것을 설치한다고 해서 보러 왔어요. 잘하고 있는지 내 눈에 피해를 안 주는지 그런 것 등등 해서 보러 왔어요. 솔직히 지금 가을 출소하는 이 입장에서는 눈에 웬만하면 안 들어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쓰러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심코 저한테 제의를 왔을 때는 십자가를 온다고 해서 나도 신앙인이니까 종교적인 측면에서 봐서 하세요 그랬는데 그거 하고는 또 별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어디 사람들이죠?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매시 훌륭하다고 해요. 축구사람이. 아하하하하하 ey he's a fan of mehsie. 만호는. 아이. 뭐랬 뭐랬있냐? 그걸 그럴게요 하세요. 아 이렇게 Rec. 왜? 나는 느낌 못 좋은데. 아하하하하하 찍어드릴게요. 하나 둘 셋! 다시 다시 클로즈업. 하나 둘 셋!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비무장 지대 내에서는 무성하게 자란 숲과 땅볼들로 인해 카메라와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있고 위성 관측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비무장 지대 쪽의 경계는 대단히 경비가 사엄하고 모든 통행인은 신원 확인 장치를 통해 등록되어야 합니다. 만약 북한이 남한으로 오는 땅굴을 더 많이 판다면 어떨까요? 이는 비무장 지대를 탐험하는데 더 큰 모험을 필요케 합니다. 자 여러분, 저의 시나리오를 여기서 마칩니다. 이제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인곤이야만을 대신하여 제 이야기를 들어준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작품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외국사람들, 전문적인 사람들만 오셔서 관심 있게 보시니까 우리도 이게 작품이구나 하고 한 번씩 돌아보는 거예요. 보기 좋죠.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각 나라 기자님 언론은 다 우리 나라뿐 아니라 각 나라에 다 높으신 분들이 오셔서 한 바퀴씩 돌아가시니까 그래도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로서는 좋은 일이죠. 우리나라로서는 모든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저희는 회장에서 아랫동성한 것입니다. 우리의 작업을 선정它的 ACT이 저희가 인ising 기회는 데이터에서 인형의 스스로를 안정된 것입니다. 시각 세계에 ambitious relaçãoakt hamd si 한국에서의 전통적인 조직을 통해서 전통시장입니다. 우리 전통시장은 이제가 cé음과 함께 없죠. 그러면 제가 제 자신의 kısmı 사용을 사용하기가 됐어요. 이따옹이 써버렸습니다. 인지사업을 잃습니다. 이사 Sangji-R이 지는Enginski의 basement이라고 말합니다. 이 부대는 이 가정의 기Af 때문에 주인공에 있는지요. 이 기니어빛의 기니어빛 많은 일을 통해 보았을 빼고 있습니다. 많은 일을 통해 보았을 위해 다시라고 합니다. 모든 일은 내일이 서울에 있는 일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각의 결정에 대한 결정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일을 통해 보았을 하는 것입니다. 스쿨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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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프트웨어. 아드레안 윌라로카스는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작가들 생각하고 저희들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뭘 하긴 하는데 나타나는 게 없어요. 실제적으로 전시 같은 게 없어요. 미술관 같으면 착착착착 사진 걸어놓으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 작품 세계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게 지저분하니까 여기 좀 치고 이렇게 했으면 그냥 놔두래. 그게 작품이에요. 이해가 안 간다고. 아니 그러면 한국 사람들 이렇게 지저분하게 산다는 거 보여주는 거야. 이게 뭐야. 우리가 그랬지. 우리네 아프리카 사람들 테레비에 나오는 거 보면 신기해서 우리 보듯이 우리를 그런 면을 외국에다 보여주는 거야. 뭐야. 우리 영국이 맛있게 말하는 거야. 이게 안의 외비에 대해 알지 못하고 이게 안의 공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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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 여쭤들면, 여쭤들면 이스라엘, 여쭤들면 저 같은 곳은 같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대해 너무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 대해 공간에 대해 공간에 대해 공간에 대해 공간에 대해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옥수수 맛 주인이세요. 나중에 놀러오면 주시겠어. 나중에 놀러오면 해주시겠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탄 게 아니라 그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6.25 전쟁 당시 고항산에서 직접 전투를 주의하던 김일성이 전투를 주의하던 김일이 3일 동안 공복한다는 일을 전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